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완전 어지럽고 혼미한 듣는 내내 이 새끼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완전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지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여친에게 완전 비싼 명품 반지를 사줬는데요 얘가 화를 막 내면서 그걸 꿀꺽 삼키고 잠수를 탔어요 아 나 이 새끼가 언제 여자친구가 까르띠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안평범해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린 23살이고 지금 4개월째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거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500일 100일 등등 기념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이런 기념일에 대해 은근히 잘 챙기고 넘어가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50일 때는 분위기 좋은 파스타 집에 갔었고 메트로시티 목걸이를 제가 선물로 사줬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막 노발대발 하면서 아니 우리가 나의 어린 학생도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처럼 이거 너무 유치하고 저렴한 브랜드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연예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서 그냥 내 눈에 이뻐 보여가지고 산 건데 내가 센스가 없었구나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넘어갔고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래가지고 달래가지고 겨우 넘어갔는데요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문득 하루 전날 전화로 그냥 일상 얘기를 하다가 오빠 기억하지? 나 100일 선물 뭐 준비했어? 이래가지고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고 여친이 주말에 같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했고 여친은 다음날 만나서 앞장을 서서 매장으로 빠르게 걸어가더니 그렇게 도착한 곳은 까르띠의 매장 그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반지인가 뭔가를 하나 고르더니 보여주는데 가격을 보니까 3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비싸죠 완전 개비싸 근데 여친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결국 6개월 할부로 긁었고 여친은 그 반지를 끼면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기분 좋았죠 사실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갚나 되게 걱정이 됐지만 여친 앞에서는 티를 안 냈습니다 마침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고 여친을 소개해준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야 오늘 내가 여친 생일 아니 백일 선물로 이거 이거 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야 너 무슨 약점 잡혔냐 왜 그러고 사냐 후구냐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고 뭐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어쩔 거냐고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친한테 과한 선물을 해준 걸까요 그래가지고 여친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이대는 다 이정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별거 아니라고 아니 오빠는 나한테 이거 사준 게 그렇게 아까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사실 저도 나름 큰 마음 먹고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했고 냉전 중입니다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더라고요 진짜 이별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화가 났지만 이제는 3일째 연락을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초조해집니다 제가 여자친구는 이 친구가 두 번째거든요 학생 때 한 번 사귄 거 말고는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과한 건지 아니면 여자친구 말이 맞는 건지 이제는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정말로 과한 선물을 해준 걸까요? 여자친구가 말했는데 자기 다른 친구는 생일 때 남친한테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샤넬백인데 까르띠의 반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거의 500원 넘어 보인다고 뭐 그런 애도 있는데 왜 오빠는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빠가 비싼 거 사준 건 인정하지만 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이러면서 잠수를 타버렸어요 여자분들 정말 자기 남친한테 명품백 선물 많이 받습니까? 저도 얼핏 명품백 선물은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또 그거랑 비교를 하자니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뭐가 뭔지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해져요 어쩌면 좋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100일 200일 그런 기념물은 오직 여자만의 날입니까? 쓴이는 2,300만 원씩이나 지갑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아니면 너는 그냥 개호구된 겁니다 알겠어요? 2번 저기요 까르띠의 반지 같은 건 결혼할 때나 주는 거예요 프로포즈 같은 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님도 비슷한 거 똑같은 거 받은 거 맞죠? 네 됐으니 저는 그래도 일을 다니고 있고 여친은 알바를 하고 있는 처지라서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원룸에 살고 있고 월세 내기도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받은 게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이런 미친 경제적으로 좋지도 않은 게 반지는 더럽게 비싼 걸 골랐네 님 그 반지 돌려받고 그냥 헤어져요 님 지금 단단히 호구 잡힌 거야 아직 정신 못 차리지? 3번 야 환장하겠다 얘를 어쩌면 좋네 정말 여자친구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요? 대호구였구만 네 됐으니 지금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뭐 이걸 억지로 뜯긴 건 아니고요 저도 좋아가지고 사준 건데 여친의 형편이 원룸에 알바하고 이런 걸 저도 알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바라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단지 그거 사준 거에 아까운 것도 아니에요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너무 과한 금액을 쓴 건 아닌가 이런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다른 기업이 다음 기념일엔 여친 기대에 못 맞춰줄까 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좋은 구하고 싶어가지고 적은 거예요 호구라고 하지 마세요 4번 4번 여자가 넘치는 이 게시판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꼭 그래 이 여자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이거든 친구들한테 네 여친한테 뭐 해줬냐 묻는 게 더 빠를 거고 애타에 대한 물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여기다가 네 됐으니 그래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적었잖아요 친구 의견이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 적어본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애타 같은 거 안 해요 5번 이거는 애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똥 멍청한 건지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뜯기는 애가 있네 헐 네 됐으니 뜯긴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가지고 저도 동의해가지고 사준 건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 선물 금액대가 2번 이제 보니까 순진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였네 꿀꿀꿀꿀 6번 뭐 주작 같긴 한데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헌신하면 헌신작 되는 거 망심하세요? 아니 겨우 24살이 100일 선물로 까르띠에를 사주고 기가 찬다 정말 네 됐으니 주작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니까 더 당황스럽네요 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아니 나는 좋은 거 하러 온 건데 왜 호구라고 하고 욕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7번 주작이겠지 당연히 주작이 아닐 리가 없어 이렇게까지 똥멍청한 등신 머저리가 있다고 야 너 24년 동안 동굴에서 살다가 100일 전에 나왔냐? 네 됐으니 아니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사주는 게 왜 호구이고 또 왜 이런 욕을 먹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번 그래? 그럼 글은 왜 썼어? 지금 네가 하는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아 그러니까 동굴에서 마녀를 좀 더 많이 먹지 그랬니 그러면 사람 됐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얘야 3번 그래서 네 나이 24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키워준 니네 어머니한테는 뭐 사드렸냐? 4번 아니 원놈 살고 알바 하면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지가 돈 주고 사진 못하고 남자한테 선물 받아내는 거고 어? 그리고 이거를 다 들어주는 게 호구가 아니면 뭐야? 형편도 넉넉치 않으면서 저렴한 브랜드라고 따지고 화내고 이게 제정신이 박히냐냐 이게? 쓴이야 정신 좀 차리자 8번 이건 그냥 남친을 뜯어먹는 여자 꽃뱀을 만난 겁니다 저수 오지게 없네요 나이 23살에 까르띠에 하고 다니는 여자야 솔직히 되게 드물죠 형편도 안 좋다면서 까르띠에 300만원이 넘는 걸 차고 다닌다고? 장난해? 지 남친이 선물해줬다고 오만데 자랑질하면서 인스타에 글이나 올리는 그런 거지같은 추냐일 뿐이야 명품이라는 것도요 자기 연봉으로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그 명품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만나서 대판 싸우고 헤어지자 하고 반지 도로 받아서 중고로 파세요 뻔뻔한 거 잠깐입니다 세상에 좋은 여자 많다고 9번 하 내 아들이 이런 골밍인 여자 만날까봐 정말 무섭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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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